안녕하십니까 투건좋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200명을 찍었습니다 200명 구독자 200명을 찍어가지고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벤트를 제가 이렇게 200명까지 이렇게 빨리 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와 200명을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본론으로 넘어가죠 먼저 이벤트 물품은 넙적사슴벌레 앙컷 두마리와 꼬마 넙적사슴벌레 소형수컷 한마리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소형수컷은 이렇게 작구요 신생충입니다 이번에 갔던 채집에서 잡아온 개체죠 앙컷들도 제가 다 채집에서 잡아온 개체입니다 범방에서 꺼낸 개체들이에요 이번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3마리가 갈 예정이구요 먼저 이 참여 방법을 알아야겠죠 참여 방법은 뭐냐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일단 눌러주세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나서 자신이 댓글에 왜 키우고 싶은가 이런 개체들 왜 키우고 싶은가 그런 이유를 써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이 세 개체를 제가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벤트 공지를 하려고 간단히 영상을 찍구요 자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